떡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통적인 음식으로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떡이 등장하는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 인생의 변화를 나타내며 또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상징적인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떡 꿈의 의미를 깊이 분석하고 관련 문헌 정보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꿈의 몽을 살펴보겠습니다. 떡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축제나 특별한 날에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떡이 등장하는 꿈은 그 자체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감정, 상황, 그리고 삶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떡은 전통적으로 풍요와 성취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떡을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떡을 먹거나 나누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중요한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떡은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음식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친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떡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며 서로 간의 지원과 사랑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떡은 종종 축제나 기쁨을 의미하는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꿈속에서 떡을 만드는 장면이나 먹는 장면은 행복한 사건이나 기쁜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떡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떡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떡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노력이나 시간이 묘사되면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깨진 떡이 등장하는 꿈은 종종 불안전함이나 실패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떡이 깨지거나 부서지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급 떡이 등장하는 꿈은 종종 높은 성취와 인정 혹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급 떡은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떡을 만드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떡을 만드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의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떡을 나누는 꿈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나눔을 의미합니다. 꿈 속에서 떡을 나누는 것은 타인과의 유대와 소통을 상징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의 행위는 자신의 성취나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떡 꿈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떡 꿈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업의 성공을 상징한 꿈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꿈에서 대형 떡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떡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 꿈은 그의 사업 성공과 고객 만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2 가족 간의 화합을 나타낸 꿈 한 주부가 꿈에서 가족과 함께 떡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으며 떡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꿈은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창의적 노력의 상징 한 예술가가 꿈에서 다양한 종류의 떡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떡을 완성하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예술 작업에서 다양한 기법과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창의적 노력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떡 꿈은 매우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감정 상태와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떡의 상태, 형태, 그리고 꿈 속에서의 상황에 따라 풍요와 성취, 가족 간의 유대, 축제와 기쁨, 변화와 성장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떡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와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중요한 창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기 이해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떡을 사는 꿈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거리가 생기거나 중매를 통해 맞선이 들어오게 된다. 떡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드는 꿈 재물을 얻게 되며 집안의 경사가 생겨 축하받게 된다. 떡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꿈 다른 사람에게 뜻밖의 소식이나 선물을 전하게 된다. 떡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꿈 운이 따르지 않아 근심이 생긴다. 떡을 직접 만들거나 먹는 꿈 평소 소원했던 일이 성취되며 사회에 봉사할 일이 생긴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배피를 만나게 된다. 떡을 찌는 꿈 힘든 시기가 찾아오지만 버텨는다면 소원을 이루게 된다. 떡을 훔쳐 먹는 꿈 소화기 계통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려 고생하게 된다. 떡이나 빵을 불에 부어 먹는 꿈 계획했던 일이나 계약한 것이 말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떡이나 빵을 먹는 꿈과 떡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꿈 집안의 우한이 생길 짐조의 꿈 떡장수에게 떡을 사 먹은 꿈 중간업자나 중매쟁이에 의해 사업이나 혼인이 성사됨 떡집 진열장이 한눈으로 들어오는 꿈 보사가 있거나 집안의 잔치와 파티가 열리게 된다. 작품 감상, 구경거리, 마케팅, 상거래, 감기 증세, 마음의 욕구 등이 있다. 떡짐에서 떡을 사는 꿈 중매를 통해 혼담이 오가거나 중개업자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만약 꿈 속에서 떡을 직접 만들거나 먹는 꿈 평소 원했던 일이 성취되며 사회에 봉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배피를 만날 징조이기도 합니다. 메밀가루로 떡을 반죽하는 꿈 문화예술단체를 구성, 조직하거나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웅동체, 유대감, 조화와 질서, 일거리 잔치, 발명 등이 있다. 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떡을 보는 꿈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가정에서 언젠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여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 밥과 떡을 지나치게 먹는 꿈 재수가 없던지 근심이 생기는 수가 있겠으니 조심을 하여야 한다. 밥이나 떡을 지나치게 먹는 꿈 재수가 없거나 근심이 생김 불에 구운 떡이 아주 많이 있는 꿈 금전운이 따르게 되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생활이 풍 너러워진다. 빵이나 떡을 먹고 체한 꿈 실제로 급제나 복통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며 하던 일에 걸림돌이 생겨 곤란에 빠지게 됨. 빵이나 떡을 물에 구워 먹은 꿈 약속한 일 등이 수포로 돌아갈 진초 시루떡 먹는 꿈 소망이나 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재물, 명예, 일거리, 행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입에 떡을 넣어주는 꿈 새로운 단체나 기관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새로운 업무 등을 시작하게 된다. 자신이 직접 발효시켜 만든 밀가루 떡을 먹는 꿈 한자는 질병이 더욱 악화된다. 큰 시루 떡을 혼자 먹는 꿈 장차 큰 일을 맡아 성공하게 된다. 큰 시루에 가득 담긴 떡을 한꺼번에 남김없이 먹어버린 꿈 장차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 큰 시루의 떡을 다 먹어 치우는 꿈 큰 시루의 떡을 다 먹어 치운 꿈을 꾸게 되면 장성하여 큰 인기를 누리고 부귀하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큰 떡을 한 입에 먹으려고 억지로 입에 밀어넣는 꿈 구설수에 휘말려 곤육을 치루게 된다. 토끼가 달에서 떡방아를 찢는 꿈 혼담이 오가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된 팥고물을 넣어 떡을 찌는 꿈 목욕 재개를 하고 조상이나 부처님께 지성을 드리게 된다. 어렵게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진 정성을 다하여 꿈과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를 사로잡는다. 혼자서 많은 떡을 먹는 꿈 돈이 드는 일거리가 밀려들어 주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 태몽이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아이가 태어난다. 감자 가루로 떡 반죽을 하는 꿈 경찰의 힘으로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명랑한 사회 속에 윤리와 도덕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어떤 조화 속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 속에 바른 질서가 있듯이 참다운 어울림으로 예쁜 사람과 꿈을 낳는다. 경양식 빵 과자 피자 헛떡 등의 음식을 먹고 체하는 꿈 급체나 복통으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배탈이 는다. 길모퉁이를 지나치는데 붕어빵 헛떡이 생각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고흘리고 심술 굳던 옛 추억과 향수가 잡힐 듯이 연상되며 지나간다. 남에게 떡을 주는 꿈 자신의 지식이나 물건 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 떡시루에 가득한 떡을 혼자 다 먹어 치우는 꿈 태몽이라면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며 후일 큰 명성을 떨치게 된다. 떡이나 밥을 먹는 꿈 떡과 밥은 감기를 뜻한다. 감기에 걸릴 꿈이다. 떡과 과일을 훔쳐와서 실컷 먹는 꿈 맹독한 유행성 질환에 걸려 혼쭐 난다. 질병, 감기, 위장병, 두통 등이 발생한다. 떡국을 먹는 꿈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떡 속에 벌레가 있는 꿈 소원이 성취되어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재물운이 상승하게 된다. 떡시루에 있던 떡을 다 먹어 치우는 꿈 떡시루에 있던 떡을 다 먹어 치우는 꿈은 장차 아이가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름을 떨치게 된다. 떡을 너무 많이 먹는 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근심하게 되는 꿈 떡을 만드는 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떡을 맛있게 먹는 꿈 구하는 소망이나 실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성취 발전되며 재물과 명예 등 안정이 확보된다. 지식, 일거리, 재물 등을 얻고 떡을 남에게 분배해주면 책, 지식, 말 등을 남에게 전해줄 일이 생긴다. 떡을 먹고 채운 꿈 하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진행하는 일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떡을 먹는 꿈 재물이 들어오거나 돈이 되는 일거리가 생겨 분주해진다. 미운 남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취업준비생은 취직하게 된다. 떡을 바라만 보는 꿈 가정의 우한이 생기게 된다. 떡을 불에 부어 먹는 꿈 하는 일의 진행이 지연되어 심적으로 힘들어하게 된다. 또는 거래, 계약 등이 무산되거나 약속했던 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